찍고 있어? 응 아니 안 찍어? 아빠 게임만 찍어야지 이거 무슨 게임인지 설명해 줄래? 이거 그거 말 없는 걸로 할래 설명도 안 하고 찍으면 어떡해 아니야 이거 이도균 양코 대정쟁 알아서 김연어동 양코 대정쟁 알아서 알 수 있을거야 너 유튜브에 게임 해석하는 애들 봤지? 응 방송하는 애들 그 친구들처럼 너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게임을 해야지 그래야지 다른 친구들이 보고 재밌어 하지 아이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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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게임을 다른 친구도 알아? 어 유치원에? 응 누가 알아? 그거 누르면 뭐야? 이거 누르면은 어 레벨 2전으로 돌아가고 진화전으로 돌아가고 이래 응 하이 게임 게임 안해? 잠깐만 통솔역 아니 하지마 스페인 할거야? 조금만 있으면은 통솔역 올라가겠네 아니 무슨 소리지 아니 나무소 볼거야 아니야 건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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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사 각선미 빌다 벽 용사 각선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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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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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일에 드래곤 엄지 알 고양이도 몰라 아! 아고가 나오다 아고 어디? 얘 목숨 한 개다? 봤지? 응! 아고야 목숨 한 개다 진짜 약했지 아고야 스페인 너무 약한 거 아니야? 벌써 끝이야? 아니 조금 이따가 버스가 터덩 가고 나올거야 저기 봐 레오파스 나왔지? 아! 숨어졌다 데빌 고양이 강력해? 아 Là 아 아 으 민수에 물이 주러가자 언제 끊어? 아빠 아빠